안녕하십니까 셀코티비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드릴 탐나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항상 이렇게 단정하고 다소곳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정하고 다소곳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 일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선생님이 멘트하시는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사실 제가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기미야 여드름이야 피부 트러블이야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화로 가는 길목에서 또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거 누구나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는 대통령이든 유명한 배우든 모든 사람이 그 길목을 가야 되니 내가 그럼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름도 싫어하고 노화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 보따리를 우리 이 선생님하고 아주 그냥 화끈하게 풀으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근데 여름철 피부관리하고 가을철 피부관리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여름에는 사실 피부관리를 살짝 놓쳐도 그 순간을 모르거든요 가을이 찬 바람이 불면서 피부는 여름에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무방비 상태로 뭐 땀이 나니까 내 피부가 정말 건성이 아닌 줄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지내다가 찬 바람이 살살 부르면 피부에 영향이 없어서 옥져들고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주름으로 순식간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피부는 응급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아 뭐 귀찮아서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그냥 늙는 거거든요 근데 늙는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 그 염두에 두시고 이 방송 주목해 주세요 환절기에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피부 고민은 뭘까요 피부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건조해지니까 일단 건조해지면 배가 고픈 이체하고 똑같이 불편하잖아요 옥지어들면 불편하고 또 우리가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분을 바르면 그게 촉촉히 저처럼 먹어서 먹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하루 종일 온종일 촉촉한 게 아니라 뭐 바를 때만 괜찮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나면 쩍쩍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분가루가 나름대로 뒤둥그러 다니거든요 피부 위에서 여름에 피부관리를 안 하고 나면 각질이 쌓여가지고 그 각질 위에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서 분가루를 발라도 여자들이 얘기하는 잘 먹어 잘 붙어 바로 나이가 먹으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안 먹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한 응급상황 관리법을 이 시간에 우리 이 선생님하고 풀어갈까 해요 고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환절기에 피부를 건강하게 잘 지키려면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피부는 소화기능하고 똑같고 피부도 인체잖아요 먹거리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것은 피부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보통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화장품에 기능성 화장품에 막 의존을 하는데 사실 절반 이상이 기능성 화장품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기능성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기능성을 찾아가지고 영양을 찾아서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연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페니슬린도 곰팡이에서 뽑아내잖아요 다 그 자연의 이치에서 뽑아가지고 가공된 것을 저는 쓰지 말라는 거죠 모든 분들이 주름 기능을 바르면 주름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미백 기능을 바르면 아주 백색민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듯이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해도 사실은 피부가 그 기능성에 취해서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 중에서 요즘 같은 때에 더 필요하고 주목할 만한 제품은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제품을 제가 화장품을 만들지만 저는 제가 만드는 화장품에도 기능성을 안 넣거든요 근데 그 굳이 화장품을 찾지 말고 여러분 주방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야채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드시는 거 아니고 포도를 먹다 약간 시들해졌어요 바나나를 먹다가 옆에 조금 썩은 걸 이렇게 후변했어 그리고 귤도 있고 그 모든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짜투리 남은 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밥을 해서 그 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들 왜 계란 후라이만 먹어도 잘 뛴다고 그랬잖아요 5대 영양소가 있으니까 계란에 충분하게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건조함을 막아주거든요 꿀도 그렇고 꿀이 비싸서 못 사면 계란을 늘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몸에 좋은 천연 재료는 피부에도 좋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뒤져서 가지고 있는 짜투리 재료를 밥을 넣고 갈아서 그래서 내 피부에 만져주면 이게 피부에 좋다 보통 우리가 겉절이나 배추 김치를 담으려고 야채를 손질을 하잖아요 조금 먹기는 좀 그러네 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같이 갈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 밥을 해서 익혀서 하면 그것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거든요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걸 지금처럼 그렇게 활용해서 밥을 섞어서 믹서에 갈아서 바르면 되는데 얼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온 몸에 온 몸에 다 하죠 온 몸에 다 하죠 저 이렇게 팔을 보여드리면 지금 팔이 하나도 노화되지 않았거든요 이 팔도 곡물로 닦는 거예요 밥으로 근데 이제 곡물팩이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곡물팩이 인터넷에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잘못 씻거나 깨끗이 씻지 않거나 또 거칠게 갈으면 세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가루 세안을 제가 많이 주장을 하지만 미세하게 갈지 않으면 곡물가루 세안은 약간 또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하는 거 또 그 밥을 할 때 약간 돼도 안 갈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쌀을 조금 담궈놨다가 믹서에 드르르 갈아서 풀죽을 끓여서 다시 가르면 고와지거든요 그걸로 세수도 하고 팩도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여러 번을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바르고 몇 시간이 있어요 몇 분이 있어야 하지만 식탁에 밥이 있으면 뭐 한 시간을 먹은 덜 모르라나 이십 분을 먹은 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마르는 게 싫으면 랩을 씌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먹는 이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너무 쉬운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아니 이게 근데 여성뿐이 아니고 요즘엔 남자들도 피부관리 많이 하니까 남녀노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아이들까지 특히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는 그 집안에서는 밥을 갈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건 또 미역이 그런 모든 독성을 빼주는 거니까 미역하고 같이 갈아도 좋고 요즘 지금 나오는 하우스 귤이죠 겨울철에 귤이 나오니까 통귤을 넣고 밥을 갈아서 해도 너무 촉촉하고 공국을 끓여서 조금 남겨뒀다가 그거 같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먹어서 좋은 것이 피부에도 좋다 아니 곡물팩 할 때 곡물팩 하기 전에 세안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안도 저는 곡물가루로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팩을 하고 영양을 줘도 손톱, 발톱, 머리카락 길듯이 이렇게 주름이 조금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2년 전에 개발한 게 곡물필링제거든요 그걸 얼굴에다 바르고 곡물팩을 만들어서 그걸로 같이 세수를 하고 팩도 동시에 해주거든요 근데 곡물팩을 할 때요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바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뒀다가 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막 이런 제가 그 밥팩은 사실 밥을 해서 빻는 거거든요 홈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홈쇼핑을 가서 배가 고프면 그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 사서 거기다가 밥팩을 세 개를 풀어가지고 마시면 죽이잖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는 건 우리가 왜 저 잘 먹어서 몸을 보호하면 피부도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굳이 피부에 또 다른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릴 말이 많은데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네 이러고 싶은 얘기에요 우리가 화장품은 내가 왜 생겼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표피증은 당기거든요 먹어서 간으로 이게 영양을 전달해준다는 건 뭐 20대의 여드름 피부 기름이 무한정 흘러가지고 지나치게 흘러서 여드름 피부나 뭐 스킨 노션을 안 발라도 될까? 그렇지 않은 피부는 안 발라주면 안 되거든요 도포를 해주는 건데 화장품에 의존하지 말고 곡물의 영양을 피부에 적시는 거예요 피부에 적셔주는 건데 뭐 아무리 먹어도 안 당긴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서 보호가 되는 것은 발라서도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할 생각이면 밥 한 공기 드실 걸 반만 드시고 반은 피부에 양보해라 그럼요 왜냐하면 반 공기를 먹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먹다가 좀 으깨서 바르고 밥에는 당질도 있고 흰쌀밥이 미백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쓰리고 아픈데 해수욕장을 갔다 와서 여름에 햇볕을 보고 피부가 붉어졌을 때 밥을 가른 밥으로 세수를 하고 밥핵을 하면 거의 한 달 이내면 그 붉은기가 없어져요 그렇군요 그렇게 놀랍다니까 이게 전부 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의약인데 중국에서 한의약이 먼저 발달을 했잖아요 동기보감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저 화장품 주셔서 저도 발라봤는데 선생님 거 거기에 진짜 저 인삼 향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보통 화장품에는 약간 뭐 하나만 넣고 컨셉을 하는데 저희는 1%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무슨 어떤 기능성 사람 마음을 카피를 홀리기 위한 그런 원료를 안 쓰니까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봐도 이게 증표인 거 같아요 피부도 우리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이금희 원장님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희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 피부 비결과 더불어서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원장님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저는 자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요 아마 일생에서 실컷 먹어봤어 실컷 자봤어 실컷 놀아봤어 실컷 여행을 해서 실컷자를 저는 쓸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5시, 4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그것도 2시에 자고 2시에 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너무 안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장꾸러기는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피부 미인은 각국이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수면 시간은 얼마 안 되시네요 네 정말 잘 시간도 없고 계속 제 핸드폰을 오픈했거든요 미국에서는 12시에 오죠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은 24시간 제가 상담한다고 홈페이지에 넣어놔서 수시로 문자가 오면 예민해가지고 똑 소리가 나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의 애달픈 그 마음을 생각을 해서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짧은 수면 시간이요 3시간 자고 4, 5시에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하세요? 일어나서 일단은 제가 물을 따뜻한 물을 한 컵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 소금방을 해놨어요 2000년도에 옛날에 찜질방이 생겨서 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고 땀이 나니까 우리같이 어디다가 저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정말 안 쓰거든요 일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뭉친 것도 있고 머릿속에 좀 어지러운 것도 있을 때 땀을 쭉 빼면 그게 누구한테 말로 뱉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내 몸에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 개인의 소금방을 해놔서 전화 두 대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지 또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일단 속이 편안해요 위가 제가 만성 위염 위계양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하고 싶었던 일이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성 위염 만성 위계양을 평생을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물 드신 다음에 다른 건 안 드세요 아침에 아침에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 네 피자하고 피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피자하고 일단 커피 한 잔을 합니다 아침에? 네 아침부터 피자에 커피요? 네 근데 아침 또 피자가 우리가 아메리카노 커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처음에 뭐 설탕 따로 프림 따로 커피 따로 1대 2대 3대 예전엔 둘둘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관리는 토속적으로 하는데 먹는 건 약간 양식 쪽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피자에 믹스커피면 살이 쪄야 되는 거거든요 살이 그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적게 먹는 근데 과식을 제가 안 해요 과식을 안 하니까 아 소식으로 네 살이 찌면 사실은 옷도 안 맞고 평상시는 사십 칠 오를 갖고 있다가 방송을 하면 일 점 오 킬로를 슬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지 않으니까 고 일 킬로 빼는 건 한 삼 사 일이면 슬림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지난 여름에 나오셨을 때 미역국을 이렇게 갈아서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드시고 계세요? 계속 먹는데 오늘은 미척을 준비를 못해서 가을철에 과일은 무화과는 또 많이 안 씹어도 좋잖아요 섬유질도 있고 이 마늘도 익혀가지고 또 이 무화과잖아요 무화과고 이 귤은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고구마도 찌고 뭐 무도 밥을 하는 거예요 이 식재료는 주로 드시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건 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갈아서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팩을 하는 거죠 보통 물을 생을 즙을 내서 얼굴에 팩을 하면 여드름이 없어지고 여드름에는 이 우엉 같은 것도 생으로 즙을 짜서 팩에 섞었었거든요 그 여드름이 좋아요 그게? 예예 근데 지금은 나이 먹은 피부에는 일단 쪄가지고 당질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이 극대화가 돼야 되니까 다 익혀가지고 이 밥도 해왔잖아요 이 밥하고 같이 가르면 돼요 이게 갈 때는 쌀밥이어야 되죠? 쌀밥이 제일 미백작용이 좋은 거 같아요 네 꾸준히 꾸준히 세수하고 팩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해서 될까? 이렇게 하는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일 죽으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 운명이 더 남아있다면 더 추색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라 지금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지? 배, 사과, 포도 근데 배, 사과는 제가 포도도 귀해요 수입품이니까 그닥 포도도 옛날에는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고구마도 무, 고구마, 미역, 마늘, 우엉, 귤, 달걀, 무화과, 깻잎? 깻잎이죠 옛날에는 이것을 뭐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몸에는 어떻게 좋고 그게 피부에도 전달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인터넷에 다 찾아보시면 다 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피부를 연구하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좋다고는 안 나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뭐 항염작용이 있고 뭐가 이건 다 피부에 좋은 거거든요 똑같으니까 인체의 일부분이니까 지금 여기 기왕이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피부에 바르는 팩을 만드는지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밥이에요 밥은 그리고 이제 물을 옛날 예전에는 이 생물을 갈아가지고 밥하고 여드름이 있을 때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자극이 있어요 또 무가 그래서 무밥을 해가지고 가르니까 당질이 있으니까 촉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 우엉도 자극이 있어서 안 맞는 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익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엉 밥을 하면 되고 무밥을 하면 되네 고구마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다만 이제 생으로 하는 건 이 무화과하고 귤이요 귤은 괜찮습니다 껍질까지 가면 달걀도 생으로 하죠 생으로 하죠 밥하고 같이 네네 귤도 많은 분들이 이 귤을 이 알맹이만 쓰는데 이 껍데기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피부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제가 일일이 열고 할 수 없는 비타민 당질 무기질 비타민 씨 뭐 모든 그 야채의 곡물에 들어가는 그 영양은. 재료마다 얘는 이게 더 많고 쟤는 저게 더 많듯이 다 있으니까 다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써야 되지만 메론 메론이 가운데 다른 건 달달한 건 좋지만은 뒤에는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것도 익히세요. 항상 익히는 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생으로 하는 건 그냥 피부를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박도 참외 껍데기도 버리지 마시고 익혀가지고 밥하고 갈아서 하면 그것도 충분한 영양제거든요. 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점심은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점심은 점심도 피자 먹을 때가 있어요. 점심까지요. 그런데 저는 이 생으로 된 샐러드를 싫어해서 나물을 뭐 시금치를 정말 몇 단을 놓고 그 참기름하고 참깨만 넣고 묻혀가지고 먹고 콩나물도 그렇게 하고 제가 고향이 세종시잖아요. 거기를 가면 그 끌고 다니는 핸드칼을 가져가서 그 시골에서 나온 그런 야채들을 사서 묻혀가지고 먹고 이 꿰잎 같은 것도. 아 얘가 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있잖아요 삼일 전서부터는 저는 매운 걸 절대 안 먹었어요. 이 미역국도 간을 살짝 해가지고 국물도 안 먹고 한 3일 동안 이 장이나 모든 것이 편해져야지 얼굴이 안 붓고 짜증이 안 나거든요.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뽀드독이 안 되면 이 세수를 안 한 것 같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뽀드독 때문에 피부가 잡티가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세포가 죽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뽀드독이 정말 나는 뽀드독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분들은 뽀드독으로 한 번 하시고 이 가벼고 가른 걸로 또 이렇게 세안을 해주세요. 뽀드독의 도끼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팩을 해주세요. 랩을 붙이고 수시로 해도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도 하고 주름 가지고 고민이 있어도 하고 만약에 이 주름 같은 경우는 손 눌림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한 이십 분 동안 마사지를 해도 돼요. 드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운동은 뭐 하세요 운동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서. 지금 여의도가 집이고 압구정통이. 사무실이었잖아요 네 시간 마리를 걷는 거예요. 아 일하면서도 짬짬이 일을 이용해서 잘 걸어 다니시고 또 하나가 훌라후푸드예요. 훌라후푸드 제가 속은 방의 온도가 65도예요. 근데 그 안에서 훌라후푸를 돌려요. 그럼 땀 많이 빼겠네요. 땀이 나니까 뭐 그 인왕산 한 두 시간 걸어서 땀나는 것만큼 땀이 쏟아져요. 그럼 비법이 그 노폐물 배출해도 있네요. 노폐물이 배출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라 이 목소리도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운동하고 드시는 거 하고 이 앞에 있는 바르는 건 했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로 이제 폐근할 때는 일과가 다 끝나고 밤에 하잖아요. 네.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돼요. 저녁에 같은 경우는 뭐 아침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어. 어? 오늘 어디 가야 돼? 그럼 이 밥 가른 걸 가지고 세안을 하세요. 아침에. 세안을 하고 물기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다시 이 밥팩을 좀 대직하게 해서 얼굴에 바르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말리는 게 싫으면 랩을 좀 붙이고 주방에서 밥하는 시간이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죠. 그 밥을 하고 나서 깨끗이 물로 헹궈내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아주 하루 종일 화장이 들뜨지 않아요. 네. 그 팁을 또 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계절 환절기 그리고 가을 이 계절에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피부관리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좀 강조 좀 해주시죠. 일단 건조하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할까? 미뤄둘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피부는 응급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미 사람 피부가 한 번 노화가 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아내는 거 유지하는 거 막는 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고 피부를 관리한다면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이 피부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늙는 게 싫기 때문에 더 주름이 생기지 않고 건조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비법들을 많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이 선생님 제가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제 개인 유튜브에 음향이 있잖아요. 그 어느 가수 음향을 쓸 수가 없어서 연습을 해서 그 음악을 깔 거예요. 노래하신다고요? 네네. 가수 데뷔입니까? 74년도에 데뷔는 했었어요. 안 했죠. 가수네. 데뷔 가수네.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부도 가꾸고 건강관리도 하면 어렸을 때 꿈도 무한정 누릴 수가 있고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떠날 것 같습니다. 셀코티비 탐나는 일상 오늘은 환절기 피부관리 꿀팁과 더불어서 몸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까지 잡는 식재료까지 이금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강 Saya